창세기 2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이 땅에 고려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아멘 오늘 우리 청년들이 세 가지 축복 이삭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죠 오늘 소련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삭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에 이삭을 죽이로 희생제사로 드리려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의 위기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그건 잊을 수 없잖아요 아마 그런 이삭의 죽음의 기억이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이 수양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이거를 설명하는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아마 이삭은 평생에 이 장면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진 거고 또 이삭 본인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자기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아마 각인 정도가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또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그리스도와 말씀이 각인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내 마음에 무엇이 쌓이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말씀이 계속 쌓이면 그게 미래가 돼요 그리고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쌓이다 보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게 각인해야 돼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대학교까지는 훈련도 많고 여러분들이 왜 곳곳에서 훈련 받으시는 시간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이 되어지고 직장 생활하면 정신 없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 같은 경우는 이게 경제,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도 들을 수 있고요 물론 요즘은 직장 생활이 좀 많이 편해지고 또 직장 내에서도 교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경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팀장이나 과장님이 여러분들 잘해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알려주지도 않아요 같이 직장 생활하면 팀워크를 이뤄서 일해야 되는데 한 번 여러분들 당해보라고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직장 생활 상황이 어려운지는 몰라요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힘, 말씀이 쌓여지는 그 힘이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대학하고는 달라요 대학교 때는 훈련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지만요 청년은 여러분들 혼자예요 잘 훈련받아서 이제 세상과 회사와 여러분들 직장을 살려나가야 될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처럼 각인 이게 오늘 이 각인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으로 각인되어 있어야 세상을 바꿔가요 하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나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거 각인되어 있었죠 거기다가 수양, 자기 대신에 수양이 준비했다는 걸 각인시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게 각인되어 있었는 거죠 그래서 각인된 걸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회사와 직장을 바꿔간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청년 제자 모든 분들이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이 흐름을 잘 타야 되겠죠 말씀의 흐름 구원받고 끝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을 봤거든요 현장에서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인데 평생 동안 교회를 나가시진 않았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대요 그러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은 받아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리고 진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 것은 아니었겠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사람이 있고요 이 말씀 속에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10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 하나의 말씀이죠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요 하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듣습니다 지난주에 매일 5분씩 묵상하셨습니까? 다릅니다 다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숙제를 하나 받았거든요 그럼 오늘 받은 그 숙제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한 문장 아니면 한 단어라도 내가 이 단어와 한 문장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분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좋은 얘기구나 선한 얘기구나 또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라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 10편, 103편, 20편, 22절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버려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구원의 축복을 매일 누리라 보좌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이게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 여러분들 2375천 가슴에 안 왔습니까 저는 이 단어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이 2375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우리 혜빈 청년이 기한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의 목적이 전부 T10계입니다 수익금도 T10계에 의해서 장학금을 내고 이게 237이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백신 부작용은 아닌데 금요일 날 3차 접종하고 토요일 날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주요일 날 새벽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왔는데 그냥 교육자실이 완전히 뻗어버리고 도저히 안 돼서 집에 가야 돼서 그냥 갑니다 하고 집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루 종일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너무 중요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런데 그게 부작용은 아닐 텐데 몸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시간이 나니까 이 기도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몸이 안 아프다가 한 번씩 왜 갑자기 왜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 기도의 흐름을 잡는 시간입니다 너무 말씀의 흐름과 이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아니면 좀 죄송하지만 전부 육신 기도합니다 육신 이거 아니에요 저는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난 주요일날에도 제가 그랬어요 집에 가서 누워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아버지 한 대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2, 3, 7과 5천 해야 되고 우리 청년국 지난주 우리 강단은 우리 유광수 봉사님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유 봉사님이 직접 영상으로 청년들에게 해줘서 얼마나 메시지 그때 우리 유 봉사님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2, 3, 7을 모르고 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 2, 3, 7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단위 봉사님도 하나교회라는 툴을 깨야 된다 2, 3, 7, 5천 가야 된다 우리 이게 하나교회라는 털이 있어요 특히 왜 제가 제일 싫은한 대구 털 그게 옳은 거냐? 옳은 거 아닙니다 저는 부산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교회 부산에서 오신 분들 제가 부산에 오신 분들 너무 좋아해요 부산은 저하고 말이 통하고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말이 통해요 그런데 대구 사람하고 말하면 말이 안 통해요 꽉 막힌 거고 뭐지? 그리고 문화도요 우리 귀한 청년이 문화에도 박수도 안 쳐요 꽉 막혀가지고 그게 대구 털이에요 그거 깨야 합니다 2, 3, 7, 5천 가야 돼요 제가 요즘 많이 듣는 게 우리 교회 연세 있으신 분이 너무 힘들대 교회가 너무 막 급변하고 우리 단위 목사님이 내하고 친하다가 갑자기 본부 이러니까 내하고 안 친한 것처럼 왜냐하면 목사님이 세계보험에서 뛰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지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뭐 이래 돼 보니까 어른들이 너무 따라가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지금 2, 3, 7 미디어 미디어 이런 얘기에도 몰라듣습니다 어른들은 지금 어른들이 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못 따라가니까 그런데 청년들은 기도 흐름 속에 따라가야 됩니다 2, 3, 7, 5천 지금 여러분들 이거 기도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여러분들 청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교회라는 틀도 깨야 되고요 대구라는 그 틀도 깨야 됩니다 2, 3, 7을 담아야 돼요 2, 3, 7 그래서 이 기도 흐름은 육신적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2, 3, 7과 5천 T, C, K 이 기도 흐름 속에 대가라 세계보험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직장도 2, 3, 7과 맞아야 돼요 앞으로 다민족이 여러분들 직장 다 들어옵니다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 다민족의 아이들 T, C, K들이 국회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T, C, K들이 그러면 그들과 함께 세계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흐름이에요 대부분 기도 다 털린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저는 지난 주일날 단 한 번도 제가 하나님 내 아픈 거 기도한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쉬니까 아 막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단잠 잤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아팠으면 좋겠다 계속 아프면 집에서 아 목사님 나 못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또 또 월누리 되니까 괜찮아 그게 이제 세종시도 가고 다른 방 뛰고 또 저는 한 번도 3차 접종 맞고 아픈데 낫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이미 단 한 번도 제 기도는 이런 거 안 합니다 2, 3, 7, 5천 T10개 이번에 우리 청년이 이제 문화 캠프 하잖아요 T10개 하나님 T10개를 살릴 연주회가 되고 응답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의 흐름 이게 다예요 대부분 말씀 모르면 기도가 틀립니다 자 그리고 이 전도의 흐름이 다르죠 전도도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12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멸망가운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뉴스 보셨죠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무속과 관련되어 있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보니까 그 사람 박사학위 논문을 보니까 관상과 무속이더라고요 내가 느꼈죠 아 이 사람은 사도행정 13장 16장 19장이구나 자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그 대통령 후보 반대편에 있는 후보 있거든요 무속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무속인들 점쟁이들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자기들도 다 있다고 근데 다 숨겨놓고 얘기하나 그럼요 무슨 후보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여러분들 S그룹 면접 봤습니까 S그룹의 면접 들어가면요 무속인이 이사로 있습니다 무속인이 저 사람 관상 보고 이 그룹을 망칠 사람인지 아닌지 면접관에 한 명 있어요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그룹의 기업이 심각한 겁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열두 가지 인생 문제가 다 들어갔다니까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박사 논문이 관상과 무속이라서 그러냐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근데 신변은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사장님이든 아니면 부장님이 전부 여기에 관련돼 있어요 제가 어느 모 대학에 캠프를 갔는데 그날 공과대학입니다 공과대학에 제사를 지드라고요 근데 이 공과대학에 무슨 제사를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공과대 학장님 중심으로 모든 교수님들 학생들이 자기 공과대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첫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제사를 드린다고요 야, 그래 내가 대학에서 뭐 이런 거 하냐 근데 지금 대학에서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학과장님 주관으로 그게 연중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지금 대학 현장이에요 12가지 이 사건, 사단의 이 사건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전부 다 멸망으로 가요 이번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도 보세요 10만 원 인건비 아끼려다가 4천억 물을 쓰게 됐잖아요 왜 그러냐 그 회사가 무속인이 있어요 그 회사의 빗밭 뒤에 있는 게 무속인이 이래라 저래라 철강사업에 투자해라 건축에 투자해라 그 얘기 듣고 있다가 잘나가는 것들은 어느 날 다 바벨타처럼 무너져버려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세종시 들어가고 있잖아요 세종시 안에도 이 인생 12가지 문제 점술 4등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걸린 사람들 100%입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회사에 사장님이든 부장님이든 자세히 쳐다보십시오 자세히 봐요 그냥 막 윗사람이다라고 보지 말고 자세히 보세요 4등전 13장, 16장, 19장 다 갖고 있어요 4등전 13, 16, 19 다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연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회사 얘기 다 있다 이걸 바꿔라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바꾸는 게 전도의 흐름입니다 이 영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그래서 4단의 12가지 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너무 심각한 겁니다 저는 직장생활할 때 외나 지금 광주에서 일으킨 그 회사 계열이었는데 참 말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있다니까요 굉장해요 뭐 더 얘기하면 기업 이미지 나빠질 수도 있지만 4등전 13, 16, 19 그대로입니다 그 회사 그 그룹이 그래서 최고로 그분 제일 높은 분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사 지내지 않으면 회사를 경영하지 말라고 할 만큼 완전히 제사 문화로 만드는 게 그 회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귀신에게 섬기는 일이고 귀신에게 절하는 일이 제사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제가 어느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지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데도요 전부 4등전 13장, 16장, 19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3단체 있죠 저는 프리메이선도 갔거든요 프리메이선 회원도 만났습니다 프리메이선 템플 안에도 4등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 회원도 13장, 16장, 19장이 잡혀있다니까요 월가에 굉장히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게 잡혀있는 거예요 전도의 흐름 여러분들 이거 바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을 바꾸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잘 쳐다봐요 모든 여러분들 회사 다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 1위부터 10위까지 4등전 13, 16, 19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다니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회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없는 것 같아요 위의 사람이 전부 여기 잡혀있다니까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게 전도의 흐름입니다 우리 청년전자들이 이걸 바꿔가라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세 가지 축복을 받아야 이걸 바꾸죠 그 세 가지 축복이 뭐냐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준비죠 우리 청년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라 237과 관련돼 있으면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몇 명이서 있을 때 내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식당은 영혼이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아월스 식당을 해라 아월스 식당 저도 오늘 점심 때 저기 이 앞에 식당에서 밥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월스 식당을 해서 메뉴는 237로 해라 꼼냥 꼼냥 쌀국수 인도 카레 스리랑카 연어 조림 이렇게 237 메뉴로 해서 아월스 식당 해라 여기 KFC 옆에 좋은 자리 있다 해라 왜 그러냐면 237 식당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식사하러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그거 준비해라 왜 237과 방향 맞으면 돼요 여러분들 솔직한 말에서 월급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받다가 어디 세계보금 합니까? 물론 월급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받아서 세계보금은 해야 되지만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100배 응답 받아야 돼요 준비해라요 준비해라 뭐가 관련되었냐 237과 제가 금요일 날에 이제 매주 금요일 날에 또 김천도 문이 열려서 가는데 그 회사에 달합방을 들어가는데요 이제 김천에 있는 그 회사도 보면 237과 4차 산업에 맞는 산업을 하는 거예요 월 매출이 어마어마하고요 앞으로 계속 매출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이 237, 자기 산업이 사업이 237과 하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썸밋 학교를 세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이에요 캄보디아에 썸밋 학교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통해서 중국보고마 그런데 이분이 월 매출이에요 몇 억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직원들하고 문이 열려서 이제 금요일마다 달방등합니다 그러니까 237과 맞으면요 이응답 받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평생 직장으로 그 회사 다니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237과 맞는 준비해야 돼요 저는 10년 정도 회사를 다닐 것이다 3년 전도 회사를 다닐 것이다 늘 그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돈으로 캐나다 유학 갈 때 조금 쓰고 또 남는 돈은 뭐 할 거다 저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캐나다 유학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진짜 하나님의 인생 속에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상이 받은 축복 이 100배의 축복을 준비해라 반드시 줍니다 반드시 줍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 있는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100배의 흐름 줍니다 이거 이거 받아 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3단체가 이 축복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청년들이 이 축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축복 100배의 축복을 받아라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세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애 많이 놓고 안 놓잖아요 애들 애 없으면 심심해요 애 많이 놓고 큰 민족 이루고 또 큰 민족 우리 교회 다민족 저는 지난주 오전에 중국 예배를 한번 인도한 해야 돼서 지난주일날 중국 예배를 제 메시지 줄도 의지 없더라고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몰라 얘기한 것 같아 제가 막 얘기했는데 그런데 우리 통역하는 집사님이 울어요 그런데 왜 울지 내가 아파서 오시나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메시지 속에 중국 보고만을 위한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 가슴에 많이 와 닿았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거 중국 보고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큰 민족 여러분들 개개인이 반드시 여러분들 개개인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가슴 딱 열고요 2, 3, 7, 5천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2, 3, 7, 5천 진짜 2, 3, 5천 여러분들 이거 갖고 생각을 그래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게 담아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자손을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티끌처럼 어마어마한 티끌같이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겠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응답 달라요 이게 100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100배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4절 네 자손 내 몸에서 날 후사 랩런트 이 랩런트의 축복 세계보호마 2, 3, 7 어마어마하죠 우리 TCK 이제 우리 하나스미스쿨 TCK 두 명이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합격해서 우리 장학금 50%를 지원합니다 청년국에서 앞으로 더 많은 TCK들이 하나스미스쿨에 들어가면 그 모든 TCK 장학금 줘야 돼요 후사 이게 우리 랩런트예요 그래서 저는 2, 3, 7 방향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100배의 응답을 줄 거다 분명히 우리 청년들 한 명에게 한 명 한 명에게 100배의 응답과 축복을 줄 거다 이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7장 9전에도 보시면 네 후손에게 후손 이 응답을 막 쏟아붓겠다 했잖아요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줄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라 2, 3, 7을 향하는 우리 청년들이 100배의 응답을 받을 거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창세기 26장 19절 있죠 하나님이 샘근원을 줄 거예요 경제의 축복이죠 이 응답을 받아라 우리 청년들이 샘근원을 얻는 이 응답을 받아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여러분들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번창시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을 왕성하게 만들 거예요 창대하게 만들고 왕성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 제가 교우 중소기업에서 조그만한 기업에서 이 작은 월급 받는데 어떻게 창대하고 왕성하게 합니까 TCK 돕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TCK 돕고 있다 이번에 이제 목요일날 우리 캠프 하잖아요 그 캠프가 TCK를 위한 캠프의 연주회라면 창대하고 왕성한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샘근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장자의 축복으로 2, 3, 7 시대 1만 성도 회복 예원교회 왜 1만 성도 지금 8천명 성도를 갖고 있거든요 예원교회가 1만 성도잖아요 그거를 2, 3, 7을 향해서 우리가 배우러 가는 겁니다 복으로 가는 거예요 교육자들도 장로님도 또 미디어와 관련된 분들도 왜 2, 3, 7과 5천 종족 창대하고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교회가 아니라 2, 3, 7과 5천 종족을 위한 여러분들 청년 거기 있는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응답을 받아라 그리고 26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우물들을 다 해보한 거예요 우물이 뭡니까 경제잖아요 여러분들 청년을 통해서 이 경제의 응답과 축복 줄 거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응답 그는 응답을 받아라 그냥 우물 하나 발견했다 그게 아니라 근원적인 응답을 받아라 세 번째 뭡니까 오늘 26장 10부절에 있는 대로 샘의 근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그냥 우물 하나 건진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인데요 여러분들이 작은 월급으로 우리가 헝금을 하잖아요 풍요로운 헝금 이게 여러분들 월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은 헝금으로 우리가 함께 원리스돼서 헝금하잖아요 작은 예물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작은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샘의 근원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쏟아붓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샘의 근원의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의로 초라합니다 이래야 돼요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 이 축복 받아야 돼요 기도하세요 오늘 청년국 메시지에서 한 단어 샘의 근원 주세요 하나님 육신 때문에 아니에요 2, 3, 7가 5천 종족 2, 3, 7가 5천 종족을 위한 샘의 근원 주십시오 그게 한 문장 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샘의 근원이 여러분들 육신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2, 3, 7, 5천 지혜도 2, 3, 7가 5천을 위해서 주십시오 하나님 불신자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쏟아 부으세요 왜 2, 3, 7, 5천 샘의 근원 그게 한 문장 한 단어예요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도 기도하거든요 저는 지난주도 많은 응답 받았어요 지난주도 오늘 청년을 만나서 보금전하고 지난주에 달합방 일관했어요 달합방 일관했는데 보금전이 일관했는데 그 보금전이 일괄가 상대방도 영광이지 우리 유광수 목사님 새로 보금전이 있는 옛날 초창기 때 하셨던 보금전이 일괄으로 제가 지난주에 일괄했거든요 이번 주는 또 2과 할 차린데 1과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님이 초창기에 하셨던 보금전이 일괄을 내가 하는구나 상대방은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감수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주 2과 할 것도 딱 준비해 놓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의 샘의 응답과 샘의 축복을 누린 거잖아요 청년을 만나서 보금전하고 또 지난주에 달합방 보금전 1과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 김전시 들어가죠 월요일 날에 세종시 들어가죠 저는 세종시 들어가서 얼마 또 감사한지 전부 다 엘리터야 일하는 데가 다 엘리터예요 월급이 세 명 모였는데 월급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서 교회 해버릴까 세 명만 내리고 세 명이 그거 누른다 얼마나 감사한지 꼭 이거 누려야 돼요 청년들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데 르호봇 경제를 받아야 돼요 르호봇이란 말이 뭡니까 내 지경을 넓힌다는 말이에요 2, 3, 7 2, 3, 7을 향해서 5천 종종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또 여러분들 직장인 2, 3, 7과 여러분들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룹을 깨야 돼요 하나교회라는 툴을 깨야 돼요 대구 보수 보수란 말이 뭡니까 사다라는 얘기예요 보수 같은 소리하고 있고 저쪽에 진보 같은 소리하고 다 사단 얘기예요 다 깨야 돼요 다 깨야 됩니다 그 툴을 깨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르호봇이 뭐냐 창세기 26장 20절에 보면 신나라고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뭡니까 다툼, 싸움이란 얘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다툼, 싸움 맨날 다툰다, 싸운다 단어가 신나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보금 놓쳐버리면 이래되버려요 다투고, 싸우고, 자리 차지하고 차지한들 저는 뭐 속죄한 말로 세 번째 그 사람 뽑을까 생각도 있어요 저는 진보도 아니고 뭐것도 아니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국민학교 1라기 때 배웠던 뭐뭐야, 뭐뭐, 영이야 뭐 나오는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금화 위에서 누구를 세우겠지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왜냐, 저는 대구 털이 아니에요 나는 거기다 바이든이라고 쓸 수도 있어 내 글씨로 그 투표용지에 바이든 조 바이든 237 237 5천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무슨 뭐 대구 한국 조매난 나라에 대통령 하나 뽑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게 우리는 237, 5천 가야 돼요 우리는 신나가 아니에요 신나란 뜻이 다투다 분정하다 싸우다 이거는 저는 보고 없는 사람들 하는 얘기고 우리는 로봇 거기다가 또 얘기하잖아요 26절 아, 26장 여기 20절에 또 보면 요거는 21절이고 20절에 보면 에색 에색이란 말이 뭐냐 싸우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도 싸우다 신나도 싸우다 분쟁하다 에색 이게 익하고 있어요 세상은 근데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허봇 르허봇 내 지경을 넓힌다는 거예요 이게 237과 5천이에요 이응답과 이 축복받아라 우리 청년들은 세 가지 축복받아야 돼요 백배의 축복을 받아라 샘의 근원의 축복받아라 그리고 르허벗의 축복받는 청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다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타는 사람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또 응답받은 게 제가 영경지구에 70현장 중에 지금 70현장 중에 세종시 김천시 열렸잖아요 그리고 영경지구를 두고 기도하는데 오늘 오늘 우리 장롱님 한 분 만났는데 오늘 보금전화로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어디냐 영경이래 제가 그에 대해 너무 감정을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여기에 제가 70현장 중에 한 현장을 지금 더 갈러 가는데 근데 그분이 한의사입니다 한의사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가서 보금도 전화하고 다락방도 좀 같이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고 70현장 중에 다 응답받은 거예요 지금 세종시 김천시 영경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었는 거죠 그냥 개인으로 열리는 다락방은 열리더라도 70현장에 이제 67군데 67군데 현장이 남았어요 저는 70현장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세배 어름 기도 어름 전도 어름 타고 있는 사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너무 많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70현장 가야지 그럼 청년도 해야 합니까 뭐 알아 살아야지 뭐 내가 월요일날도 막 집에 오면 11시 넘어요 전혀 이제 금요일도 김천 갔다 오면 겨우 뭐 7시 도착하면 7시 이러면 바보고 이제 우리 청년들 지금 새내기 다 못 만났거든요 지금 몇몇 만난 새내기도 있지만 다 못 만나가지고 지금 만나는데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새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237 세종시가 안 멉니까 안 멀더라고 저는 뭐 2시간인데 왕복 4시간 그게 뭐 뭡니까 그게 내가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리부가 태워줘가지고 저까지 갔다가 말리부 타고 두고 오는데 내가 뭐 힘듭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 다 만나야 된대 지금 그것도 막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새로 열린 단합방 때야 되죠 또 복음 전하러 가야 되지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아 요번에 또 복음 전해야 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너무 실패해가지고 지금 있는 분인데 금요일도 좀 만나자고 해서 또 금요일날 또 만나러 가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야 되는데 70현장 두고 뛰는 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과 축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른다면 가짜 하나님이지 사람이 모르겠어요 우리 본사님이 청년부 예배를 얼마 전까지는 들었는데 청년국 예배를 같이 듣고 싶은데 어떻게 듣냐고 모르겠는데 유튜브 나올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근데 그 본사님이 청년국 메시지 듣고 자기가 옛날에 그 청년 때 잃어버렸던 메시지를 너무 이렇게 붙잡고 기도한다 하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그걸 잘 못 듣겠대 내가 유튜브 올라가야 싶은데 가면서 얘기했는데 사람도 알더라고요 제가 70현장을 두고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 거 사람도 알아요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저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전도만 얘기해서 좋대요 저보고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영광인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보면 사람 냄새 나요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발냄새 심하거든요 3주째 발을 안 씻어가지고 발냄새 너무 심해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썰어져 있고 아니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 목사님은 메시지 때마다 막 돈만 얘기한다 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전도 얘기해서 너무 좋대 제 인생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제 자랑하는 건데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모를 것 같아요 사람도 알아요 사람도요 여러분이 말씀의 의름 기도 의름 전도 의름 다는 줄 알아요 사단 사단 모를 것 같아요 사단 더 잘 알지 너는 포장은 말씀 기도 전도지만 포장 언박싱 하면 너 육신이잖아 사단 모를 것 같아요 다 안 믿어요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간혹 가다가 우리 청년들한테 막 화도 내고요 막 하거든요 이거 왜 제가 화내냐면 이거 하도 뭐가 이거 안 맞으면 저 화내요 제가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뭐 이러면 됩니까 몰라 저러면 되면 모르겠다 여쭙다 저쭙다 이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상하면 욕나합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것만 생각하고 2, 3, 7, 5천전이거든요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건 아무 관심도 없고 전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무슨 뭐 하든지 말든지고 저는 무조건 말씀 기도 전도예요 2, 3, 7, 5천 제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사단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사단도 알아요 하나님, 사람, 사단이 다 알고 있다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세 가지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현장 어려워요 직장 세뇌기 어렵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야 돼요 우리 찬양인도 우리 청년이 해줬지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고통에서 내가 갱신되어지고 바꿔지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제자들이 이분 안정안에 이 세 가지 축복 그대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청년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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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